스토리 방문 스토리 방문 스토리 방문 스토리 방문 스토리 방문 스토리 방문 화사 와있래? 화사? 화사, 화사? 화사 님 나 느꼈는데 내가 아까 사할 때 잔잔팔려야 되면 끄소픈에 힘으로 뛰어예요 저 나가서 펴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안 펴진 애가 1등이야 약간 낮은 자세로 전체처봐 나 안 해요 현상이로 바뀌었어요 몸이 안좋아서 누가요? 열심히 뛰는건 야구장에서 야구할때만 말했잖아요 어제도 말했듯이 버그아웃에 지방용이여가지고 절대 안나오죠 지금 잠깐 일강용하라고 나온거에요 손이 좁히라도 조만간 또 들어갈거에요 너무 뜨거우면 또 들어갈거에요 유니폼 잘 어울리셨네요 이 유니폼이요? 네 동산꺼 생각난데요 아 그래요? 저 얼굴이 빨개서 빨간색 유니폼 별로 안좋아요 그때는 얼굴이 엄청 까매서 더 안어울렸을거 같아요 네 그때는 선크림 못발라는데 요소에는 바르는데 그땐 바르면 혼났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얼굴 빨개진게 너무 좀 카메라 제작했어요 많이 아쉽고 초반에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싶어서 그랬어요 전진이 친한 박병원선보다 변호사는 표정이 더 비장해 보이더라구요 많이 비장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병원형이 해달라고 한거에요? 네 연락이 카톡이 와서 저는 너무 좋으니까 간다고 했잖아요 육스타브레이크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형 뭐 잘 쉬다가 부상기 잘 할 수 있어요 잘 쉬어야죠 한정도 아 그래요?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저거 좀 놔주세요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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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와 지금 많이 하고 갔어요 아 진짜요? 떡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형이 싸인해야지 아무도 없잖아 너 내 이름 쓰지 말고 짱나니까 내 마음이야 싸인은 아이돌이네 얼굴은 아이돌이 아닌데 병원에서 갔다 오라고 병원에서 갔다 오라고 병원에서 갔다 오라고 없을 줄 알고 왔습니다 최재형 거 바꿔왔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형 없을 줄 알고 받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장난치고 싶다 감사합니다 형 여기 마스크 좀 내려줄래요? 가야지 이제 진짜로 없을 줄 알고 그래도 넘어가면 없는데 지금 누구야? 우리 예승이 아니에요? 예승이 형 예승이 선수 싸인 받으러 왔어요 지금 다 받았어요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서 다 받았습니다 내가 싸인 바꿔왔잖아 싸인 바꿔왔잖아 예승이 싸인 예승이 형 사인 교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흠성이 거 싸인 만들어준 거예요 예승이 형 관심 없는데 제 손이 안 따라져 재형이 형 나한테 이렇게 어? 거기에 싸인 이거 가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는 이름 써있지 않으세요?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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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빨리 내일 바로 풀어야죠 아 내일 바로 풀어요? 하루짜리에요? 네 몇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이요 두 시간? 두 시간하고 하루짜리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별로 안 아까운 거 같아요 이번 시즌에 홈런 굉장히 많잖아요 홈런 더비 나까볼 생각은 없었어요 나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호끈치가 좀 좋지 않아서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잠시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아빠 따라서 왔었는데 지금 또 다른 선배님들이 자세 분들 이렇게 데려오시는 거 보면 나 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는 빨리 이제 커가지고 나도 이제 올스타전을 나가고 싶다 이 생각 하면서 야구 했을 뻔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무스타전 나와서 사인회도 하고 무스타 출전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게 야구적으로 많은 얘기는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평상에 좀 아버지랑 무슨 얘기에요? 저녁 밤에 밤늦게 만나면 장난을 많이 치죠 장난? 이제 제가 한 플레이를 봤을 때 신기한 장면들을 좀 많이 연출했잖아요 크게 써두세요 점프하면서 치에서 안타서 만들고 이런 건 아 진짜 아빠가 아빠도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런 얘기랑 야구적인 얘기보다 골프도 입으로 안타쳤다라는 네 그거요 그건 얘기 좀 했어요? 네 그거 얘기 많이 했죠 아 체인지업을 그전에 LG 여쭤볼 때 네 천규 형이 체인지업을 던졌었는데 그래서 타이밍상 체인지업을 보여줬고 빠른 직구가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직구는 날아오는데 코스가 내가 생각하는 코스가 아니어서 일단 악마인 냈는데 진짜 저도 그건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볼 때마다 본인도 흥어 탓이죠? 아니면 이정우 선수가 본 안우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하면서 가장 야구를 같이 오래 한 동료예요 우진이는 고등학교 2, 3학년 지금 프로 6년 이렇게 같은 한 선수랑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래 뛰는 건 우진이가 우진이 밖에 없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갖고 같은 팀 동료로서 우진이가 나오면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사실 작년까진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또 혼자 하는 생각 많이 해요 상대 투수가 누군지도 막 신경 쓰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치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다 찢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치죠 김화동 선수는 머리에 대해서 반응하시던가요? 적당히 좀 하래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엑스 유튜브 리얼 엑스 유튜브 준 perquè은가 Integrinaire pil IntermOOOO 여러분 여러분 야 괴로우 instrumental 애니 Kun 뭐해주시기 linked 안녕하세요 잠깐 우리 이렇게 던져지네 вой을 때 Floors 아, 그렇지. 예, 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야, 계란 추마! 야, 계란 추마! 못생겼다, 못생겼어, 진짜. 이렇게 던져지네. 뭘 할지. 뭐를? 아, 맞아, 맞아. 근데 저거 계속 뛰어야 돼. 아, 저거 누구 뛰는데? 이성이가 뛰어, 반칙이지. 저, 저, 저 초대 우승자잖아요. 네? 아, 내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저 안 나간다 했어요. 샌즈 형, 자리나? 오케이, 오케이. 야, 너는 너무 저런 해보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와, 혜성이가 뛰는 거 하면 반칙이 있을 거야. 뭐야. 아, 저거 뛰어. 저거 뛰어야 돼. 아, 저거 붙들었거든? 아, 다 붙들었지. 지혁이 형 끊어졌어 어! 어! 무게다! 무게다! 지혁이 형 넘어졌어 뒤에서 지혁이 형 못 넘어졌어 오! 아! 그쵸! 이겨나 되니까 화이팅 화이팅! 지혁이야! 예전에 배이에 часnap performance 어린이 친구들이 암마에게 바투를 받을게요 마스코트 상선나의 연주의 레이더 허브가 넘칩니다 상선나의 굽입니다 이야! 오! 고생합니다 과연 여기서 승부가 말립니다 와! 히어로지 상주의 승부가의 연주의 레이더 허브가 넘칩니다 선수들에게 바투를 받을게요 자! 여기가 여기가 내가 말해줬어 야! 아니! 부러워 야! 여기서 승부가 됩니다 우와! 야! 저번에도 여기 팬분이 원샷 워킹 다 해주셔서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느낌 좋다 야!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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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야! 잘했어! 한 번에 맞히셨어요? 한 번에 맞히셨어요? 우와!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미끄러운데 근데 정우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우니까 팔로 올라가는데 팔 힘을 사용해라 발 디디발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안의 솔슈퍼의 우승을 차지한 팀에게는 상금 350만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햄스트링 이러더니 갑자기 전륙 뛰고 어린이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경험 의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레디! 데미지 남캐사 매우 야! 켈리 뭐야? 켈리 뭐? 야! 재홍이 짧은 다리 보이지? 저기만 해도 짧은 다리에 역습이야 조심해라! 아빠한테 달리긴 마신지 그래야 야 이거 슬라이즈가 아니야 이 정도야? 야 바라야 지한이형 간다 직직히 발랐다 안 떨어지네 손이 안 떨어지네 손이 안 떨어지네 손 안 떨어지네 끈끈이 발라도 손이 안 떨어져 안 돼! 안 돼! 이 공은 과연 벤티에 한 번 씻을까요?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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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승을 도착했습니다 다시 죽게 여기 끝까지 였습니다 필승을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필승을 도착했습니다 에디캔스가 아쉽게 여기까지 였습니다 키워비아러우즈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바로 결승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키워비아러우즈 참가하는 가족들은 바로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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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공격 자 나가주세요 우리 선수들은 팀 피아노즈의 개승전입니다! 가자! 아무나 이겨라! 이거 우리 지금 근데 바로 결승전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팀 피아노즈의 개승전입니다! 아무나 이겨라! 아 이거 무슨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팀 피아노즈의 개승전입니다! 팀 피아노즈의 개승전입니다! 야 뛰어 뛰어! 재웅이 스타트 좋았어! 야 재웅이 빨라! 야 봐봐! 다리 짜용이가! 빠르다니까 재웅이가! 재웅이가 빨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천천히! 빨라 빨라 빨라! 상당히! 유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 대우지겠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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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성격을 나가야지! 성격을 나가야지! 화이팅!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툴! 수고하셨습니다! 총선급! 350만원이 수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장! 한 번 공청! 다음은 4회에 5회전. 다음은 4회전. 5회전. 3회전. 5회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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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수 경주 백립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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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을 потер지겠습니다. 전 이 선을 대하는 선을 cmd2 갈리생 간툴 엔스바이너스 강인군 감독팀 기아 타이거 김종국 감독 한화 이글스 스베로 감독 바람의 아들 이준봉 김현호수의 이정우 선수와 엔진트엔스의 김현수 선수 롯데자이언트의 이대훈 선수 KTG의 박병원 선수가 레전드에게 꽃다발을 찬성합니다 레전드들에게 백분들의 박수도 롯데자이언트의 이대훈 선수 롯데자이언트의 이대훈 선수 롯데자이언트의 이대훈 선수 롯데자이언트의 인식 롯데자이언트의 이대훈 선수 롯데자이언트의 이대훈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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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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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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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